김명현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흥 출신이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명현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국민을 상대로 조건부 세비반납 약속을 했다. 이들은 가불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 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의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 라며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의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라고 썼다. 거기다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1년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이 약속의 이름을 올린 당시 후보는 40명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27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5대 과제의 이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공약 후 1년이 다 되어 세비반납 공약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회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 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중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 발회됐대였으며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이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세비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일고 있으며 약속했던 세비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